19세도 걸었다 자 채팅 쳐보셈 집에 있는 거 하나 드릴까요? 스노 오빠 한번 내 방송 봐봐 아 핸드폰으로? 어어어어어 첫번째로 해야지 아 내가 19세쯤 걸으러 왔거든 자 이제 채팅 쳐보셈 이제 내 사람 남편 오겠는데? 네 내 사람 남편 어딨냐고? 분명히 망케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왜 꺼져있다고 나오지? 네네네네 근데 그 약간 거기는 도와바를 해 도와바를 해 도와바를 해 도와바를 해 여기 채팅이 안 뜬다 어 지금 방송이 꺼져있다고 나와 어 어 라이브 중이라 나와 라이브 나오는데? 그러니까 라이브라 나오는데 들어가면 방송을 아 내가 나오는데 아 나온다 나온다 제가 아 채택은 이걸로 이거로 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걸렸습니다 몇 년 게 걸렸어? 아 아 보인다 보인다 응 잘 보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지키오빠 나와도 돼?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키오빠 나와도 된다고 해서 우리 슬레이어 우리 골대 슬레이어를 여러분들이 돈에 쓴거 그거 덱구에다가 당귀먹었으면 네 찌노오빠 그거 돈에 아 이제 졸라 웃기네 진짜 제 옆에 있는거 로올 로올 로올오빠 잘생겼어 로올오빠 잘생겼어 그치 그리고 저기 고기 굽는 고기 굽는 분은 청면임 네 맛있으니까 네 아 나도 먹었는데 가자 가자 네 여러분들 오늘 모임은 저의 생일을 위해서 네 나의 생일 이진우의 생일을 위하여 여러분도 체할 수 생일을 위하여 생일 축하해 내 생일 축하하죠 빨리 축하합니다 빨리 축하합니다 빨리 축하합니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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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야 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자 왜 운전해서 푸푸푸푸푸푸푸 푸이크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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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협황할려고 엘부러 거련뒤네 인부러 아니야 저기 거구 두명 사이이 낀 어린이는 누구인가요 아들이에요 아들 귀엽길래 말구간 어 저 아들 아드님이셔 하하하하하하 야 저거 폭행아니야 사이버폭행 오빠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나 정신당해. 나 정신당해. 하고 싶다. 한 때려봐. 야 맞다. 말도 미쳐봐. 진짜 때려도 돼. 뒤통수 세게 먹으면 10만원 미쳐받았다. 풍풍을 담당한 거 있어. 이거 진짜 뒤끝 없어요? 없어. 진짜 이 형 없어. 뒤끝 없어? 어제 말구가 배돈 아스바리 걸고 굴리면 한방컷이라고 했어요. 한방컷. 내가 안 아플 것 같아. 찌노야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전달해 드릴게요. 존나 아프지. 내가 말해주세요. 이 형한테 완전 뼈가 아프다니까? 나도 궁금하다. 진짜 뼈 정말 아파. 나도 궁금하다. 마나 본 기억이 없으니까. 맥주 더듬어. 해도 돼 말구야. 니 주먹이 아픈 거야 해봐 그냥. 아아. 아니 진짜 이 형 사는거야. 아니 안 사는다니까. 이 형 몰가봐. 그래. 네가 지금 이 형을 주방으로 하는거야. 한 대 때리고 끝내네. 왜. 나 이거 중개해서 봤어. 아아. 야. 다시 때려. 아 제대로 때려 봐. 아 뭐하냐. 야. 야. 야 김남선. 야 이 형 좀 봐봐. 안 때리면 찌노가 만난다. 안 했 antagonistic주. Babe. 아ら選ր. ,요 musun? 이젠 버릇 나오네. 찌노야 생일 축하하고 말고가 때리기 전에. 네가 한대치자. 오늘 Milli travelledern단.. 나는 때린 거야 배도나 Are you born any? 배도 님은 지노 생일빵 치즈 몇개인가요? 빨리빨리잖아. 아이 난 금 안해. little régimen 뭐야. 한 대씩 이래 보통 생일빵은 생일빵 생일 장마다한테 한 대씩만 맞춰 한 대씩만 맞으면 열대 맞겠다 생일빵 써도 돼? 나도 써도 돼? 안 돼 나는 대돈이 아니잖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너무 좋아 야전에서 정말 괴롭혔다가 죽을 수 있지? 파라요티는 나 마저 줄게 우리 분의 플레이어 나와 같이 슬픈 사멸의 운명을 주는 하나의 우리도 사멸이야 우리도 사멸이야 내가 말그러니까 백사멸의 그걸 모르는다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백사멸은 매일 인정합니다 솔직히 테드 사멸과 백사멸의 차이가 나갑니다 테드가 조금 더 테드가 편하긴 한데 테드가 편한 사멸은 딱 하나야 데이머스는 편이야 데이머스는 진짜 배고픈이에요 진짜 눈물 나 데이머스는 뒤로 쓰는 길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보여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일류도 없이 그냥 넘어져야 돼 넘어지면 그냥 로우리도 나와도 된답니다 로우리도 나와도 된답니다 홀드 아빠 진짜 잘생김 홀드 아빠 진짜 잘생김 홀드 아빠 진짜 잘생김 아니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 맞지 나 그런거 없어 정말 어딜 가도 대돈 너무 잘생겼다 그러니 뻑이 가지 잘생김 마이클 존만문마표예요 맨날 저장 삼대장 모임하면 얘가 제일 비밀거리면서 삼대장 누우는거예요? 얘가 나랑 설비라는 친구가 있는데 대돈 등치봐라 어제 편의점 알바가 예의없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하는데 정웅으로 돌아다니면 누가 예의한 자리냐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대돈 조카인가요? 팔 또 조카인가요? 어린애 데리고 오면 안되죠 아 홀드가 있는 사람 조금만 주세요 엄마 채팅 좀 읽어줘 말구기 백방집 팔이 이러잖아 채팅 좀 읽어줘 아니 근데 진짜 옆에 있으니까 말구이 존나 불쌍하다 말구 진짜 팔도 가네 걔는 그냥 팔도 가네 학창시절에 있고 있잖아 전용 샌드백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이버 포탱인데 딸랑이만 옆에 끼고 다니는 것 같고 포켓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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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대돈이 형이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대돈이 분대장 대돈이 진짜 많이 사왔대 찐호랑 말구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찐호는 오늘 아이스하키 보호대 차고 온 거냐 찐호는 오늘 아이스하키 보호대 차고 온 거냐 아니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아유아유 당당조끼 말구가 배던 와사발이 건다고 했는데 했나요 꼽봐서 흐흐 못 걸었습니다 못 걸었어요 박말로 돌아갔어 이렇게 돌아가지고 박말로 진짜 이거 사이버 번달이네 이 새끼 사이버에서만 번달이야 사이버 일지 무슨 말이야? 좋아 이거만 돼 방금 뭔가 춤을 하고 아니 대눈이 형이 말고 벼르고 있긴 했어 왜왜왜왜 아니 이 새끼가 존나 욕한다니까 뒤에서? 사이버에서? 아니 매번 짱으로 존나 욕해 우리를 야 나도 욕했냐 말고 난 알지? 이 새끼 머리가 씹어 맨날 메모장 켜가지고 돼지새끼라고 욕하고 방금 말고 갈비뼈 나간거 같은데 해돈같은 사람은 인성이 개스레기에요 해봐 말고야 크크 여러분 들어가세요 선착합니다 나이스 브라보 잘잘해 잘잘해 이거 딱 맛있다 맛있죠? 대부님이 추천한거죠? 맛있지 이거? 이거 나 박대부님 있어서 이거 진짜 쓴 문물이야 새우 머리 과자 대부님 좋아지긴 하다 대부분과는 요즘 뭐해? 바쁘대요 오늘 바쁘대요 오늘 원래 오라고 하다가 개인사업 누가 나 더 줘? 더 줘? 더 줘 나 거무사나 이거 다 개인사람 했는데 여기 살 수 없어 하하하하 사장님 까끗하게 잘 부탁드려요 다 데워두세요 먹을 거 많아 다른 것도 있었던데 다른 것도 없던가요 기가 많아 먹을 거 존나 많잖아 노을이 존나 잘 먹는데 노을이 뭐야? 노을이 존나 근데 공항 이형에서 잘 먹는데 야 대부님 혼자 했거든 같이 먹을 거랑 없다고 이거 봐 잘 먹어? 근데 그거 아니죠 아 잘 먹어 이건 먹어요 아니 얘는 약간 그거야 저 장비 스타일이야 대부님이 대부님이 진짜 빨리 먹어 이형 빨리 먹어 그러니까 술을 술자리에 즐겨야 하는데 즐기지 않아요 술 먹어요 즐기질 않아 술자리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아니 왜 다 같이 먹을 수 없으면 이야기도 좀 하고 재밌된 이야기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대근하죠 그지? 찐이님 대근하다가 뭐 이렇게 좋아 약간 스키이만 하는 거 아 아 아 아 찐이가 안 먹네 야 다 먹었잖아 왜 그랬고 아니 또 왜 이러는 거야 찐이가 그럼 고살 잘 지내지 죄다 지낸 줄 알았어 찐이가 운복하자 아 미친 아 미험해가 너무 안 나온다고? 아 아니 야 채팅창 방금 봤는데 막찐게 욕 좀 사하네 왜 막찐게 많이 먹네 막찐게 살짝 살고 있네 막찐게 아니 왜 이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아니 그걸 왜 이래요? 그리고 막찐게 저 또 사장같다 하하하하하하 나랑 직계가 고기 다 부어졌어요 진짜 맞아 직계 오빠가 될 고생했단 말이야 와서 진짜 고기 존나 부었어요 그래서 직계가 다 했어 아 근데 직계는 근데 이런 채팅이 안 흔들린다 그랬어 네 아 아 아 아 이치노 생일 기념으로 말구 노래 고고 어? 말구 노래 하자 하자 야 말구 노래 하자 아 아 아 아 아 말구 노래 5만원부터 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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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생화 불러 야생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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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눈을 잘 불러? 어 우리 노래 고공이야 어 진짜야? 말구님 팔에 마이크가 있다 하하하하 그냥 반달이잖아 오른쪽 위에 파란 옷이 본보니 미우 미우님이죠 날이 갈수록 이뻐지시네요 흐흐 압손님은 화면 좀 가리지 마십쇼 부담스럽습니다 흐흐 어떻게? 아 오 야 미우님 너 한번 바꿔줘 두께다 가리 너 너무 안 나온대 두께다 한 번 바꿔줘 한 번 바꿔줘 야 너무 빨리 지워라는데 왜 뽀뽀? 아니요 반달이 멋있는데 왜 동전했냐 네 멋있네 아 반달인데 그래서 야 미우미 한번 인사드려 미우미 한번 나온대 여러분 미우미 형 네 형 너 형은 성료도 성대 줄 알았어 네? 방송하자고 노래 맨날 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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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먹으면 대화 하하하 흐 좀 좀 봤잖아 배소리랑 찌는 거 봤잖아 맞죠 맞죠 날 뛰는 거 봤잖아 마치 맞죠 술 먹으면 안 되긴 해 나의 작고 사랑스러운 망키는 어디스 망케 님이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여러분 딱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딱 보면 망고 케이크 나 다른 사람 다 못 맞췄는데 망고 케이크 님 맞췄어 모두가 망고 케이크 유튜브에서 봤는데 하키드나 때 일반인 멤버 2명 중에 백수 24시간 같이 다녔는데 흔지 조금 받았다고 배도 님이 우리 누구누구 좀 많이 챙겨주세요 한 게 누구예요? 인기가 많네 엄청 망고 케이크 돋나 봐라 망고 케이크 오빠랑 망고 케이크 오빠랑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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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남자한테 줄게 미요 미요도 배돈한테 겁나 대들던데 거기선 착하네 흐흐흐 아 저요? 아 저는 원래 방송 미요 미요랑 인강당지는 달라 저는 인강당지에요 진짜 맞을 수도 있어요 탈돈은 여자팔도 같이 앉고 배돈이랑 여자 배돈 같이 앉아서 시불로마 하면서 만남 나누는 거 보고싶네요 아 아 나 컨셉이에요 아니 팔도 형이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했었는데? 뭐 대가리 겨우싶다고 나보고 대가리 겨우싶다고 아니 너무하네 존나 진진대고 존나 진진대 존나 진진대 존나 해버리고 싶은거야 그거는 일부러 컨셉 컨셉 아까 저랑 차 타고 운전하고 노고 있는데 왜왜왜 미혹을 막 미혹이라고 못하였다고 미혹이라고 못하였다고 야 아 오빠가 뭐야 진짜 아 딸기 딸기 마이클 왜 이렇게 도용 안해 아니 이 새끼 처음 조용히 해 사이버건다리에 오프라인 만나자나 말고 개 진짜 개 개인 방송 인터넷 보잖아 미쳐갈 때도 막 아 계속 막 아니 근데 말고 쯤에 설정 들어가면 너 발박수 한 번 한 적 없네 아니 얘 설정하고 또 나왔봤어 아니 그러니까 발박수로 있거든? 너는 내 생일생길로 발박수 한 번 한 번 발박수? 아 오케이 집에 들어가서 발박수 발박수 먹으러 궁금하다 짠 아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망태스럽다 망태스럽다 아 좀 따라줘라 망태 좀 아 창조줘라 소리 없나? 아 망태 보호해야 되는데 아 보호해야 돼 아 망태 안 보여 안 보여 아 안 보여 아 안 보여 짜잔 자 오늘 즐거웠구만 말도 가서 즐거웠구만 말도 가서 즐거웠구만 말도 가서 즐거웠구만 망태인지 여기서도 안 보여구나 배집자 소스 해야된다고? 배집자 아직 숨어있어요 배집 잘 먹고 있어 잘 먹고 있지? 배집자도 술 존대 잘 먹고 배집자도 목소리도 한 번 안 내냐 너 다 챙겨주고 있어 배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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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구가 조용한 이유는 대돈 뒤통수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크 미션 10만원이라면서 10만원 그래 잠시만 술 안 먹은 거 뭐 이상하지 아니 그 빨리 뭐 이상하자 그냥 그냥 다 마셨어 나 안 마셨어 무슨 소리야 너 다 마셨어 먹었어? 아까 자란 거 봤어 안 틈이었어 안 틈이었잖아 안 틈이었잖아 안 틈이었어 설마 반만 마시는 거 아니겠죠? 아 그럼 남자 다 주시면 돼 아 암환의 암환의 남자 아닙니까? 암환의 남자 아 암환의 남자 암환의 남자인데 암환의 남자 짠 암환의 남자 암환의 남자 암환의 여자 하나 같이 먹어볼게요 암환의 여자 암환의 남자 아 얼마 안 됐네? 아니 한 시간도 안 됐어. 양백이 두 개 있어. 동탄의 유명한 남 개이면서 아직 전혀 유분하면서 훈드린 망고. 개. 일. 퀴. 한 잔에. 청년이 고위꺼 정도 있어. 아마리 남자씨. 카마이네 여자와 땀 좀 하세요? 다 손자로. 말고도 받아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호미호 진짜 이쁘다. 미호미호 사상품이다 보네. 저 미호미호는 욕는데. 야, 우리 텐, 나 내 텐 없어? 어? 내 텐. 내 텐 다 어디 갔어? 미호미호 진짜 이쁘다. 야, 로고를 다시 문자를 한 번 보여줘. 로고를 인상으로 했어. 근데 그렇게 예쁘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모습만 보여줘. 신비주의해야 돼. 나 틀미주의해야 돼. 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 뒤모습만 해. 어, 뒤모습만 해. 키모즈, 키모즈. 맞아, 근데 로고를 피식 중놓고. 너 키모즈야. 나, 이거 심는 거. 야, 이거 심는 거. 이러면 보여. 80,000, 이런 거 같아? 아니, 너 먹어, 이거. 80,000, 오라고. 나 없었는데, 나 없었는데. 아니, 80,000. 아니, 80,000. 80,000, 80,000. 나 없었는데 예뻐요. 로고를 피해 80,000. 아, 하나만. 하나만. 여기 사합니다. 아, 네, 제 옆에 있는 건 로고. 아, 80,000. 랑준하님, 오늘 김치전 한 번 안고 오시나요? 방송 다 보고.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오늘. 야, 나도 사회생활은 해, 이 자식들아. 맞아, 맞아. 오늘 기분이가 좋습니다, 기분이잖아, 제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 형은 뭐냐? 약간 간단한 것 같고. 아, 아까. 아, 좀 채워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뭐? 이거 뭐? 아, 이거 느낌이야. 아, 이거 간단해. 사랑, 사랑하는 만큼. 우리 형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형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형을 사랑하는 만큼. 너, 봤어, 잘 먹어? 어? 잘 먹어? 나, 나, 나 이게 한 개야, 지금. 아, 진짜? 야, 위험이 뭐하냐? 다 마셨잖아. 왜, 짠 안해줘? 짠 했잖아, 거저내. 아니, 짠 안해줘. 아니, 짠 안해줘, 그냥 마셔. 안 마셔면 안 마시고, 왜? 딱 짠 하고, 지금. 그래. 아, 그래? 아, 이 허가 기회에 마시기 싫어가지고. 형, 왜 안 마셔? 짠을 얼마나 하는 거야? 짠 내 뻔한 거야? 내, 내 오늘 생일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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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물병이에요. 단물병이에요. 먹었어! 개새끼 먹어, 빨리. 어, 꿀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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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다. 저기 모자 쓰신 분은 펜션 주인인가요? 와, 펜션 주인이 직접 고기 구워주네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오이고, 아주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사장님, 고기 리켓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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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지혜야 보고 싶다. 아, 지혜야. 아, 지혜야. 네. 말고야, 여기 오면서 유진약품이라고 있더라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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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그냥 팔도 시켜봐. 팔도대왕 형님, 큰일 났습니다. 머리 위에서 홍합이 깨물고 있어요. 정모 오신 김에 좀 떼달라 하시죠. 흑흑. 은혜가 있어서 은혜 사진 찍어 왔거든요. 은혜아파트에서 많이 찍어 왔는데. 네. 아니, 선배님. 진짜 앉아주시지 못해요. 네? 잘 불러요? 친하신 거 아닌가? 네? 친하신 거 아니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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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인 때문에? 한국이 오면, 나. 하고 싶은 거 알아서. 뭐지? 대돈? 소팩이? 아니, 그 말고. 형님, 배? 한번 만져보면 안 될까요? 어, 간단히. 어, 나도 만져보고 싶다. 좀 더 아무래도 얼굴의 침 뱉이? 하하하. 근데 이거 송팩이 같은데? 아, 근데. 나를 그렇게 안 한다. 우리 방송하면서 마음 피해 자꾸 놀리잖아. 응. 그건 내가 봤을 땐 법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아 안케 안케 이래서 갈 거 같거든? 조심해야 돼 상처만은 고소해라! 돈 필요하면 고소해라 아니야 그거는 암흑스랑 망고 때 입을 거 같아 이렇게 넘어가네 왜! 암흑스야 암흑스! 암흑스! 암흑스야 망패! 어? 암퀘! 근데 제가 먹은 용이면 더 건물 하나 올릴 수 있어요 암흑스도 솔직히 중간에 몇 달 나가서 얼굴 좀 더 붙잡잖아 한참에 먹은 욕하면은 야, 본모나가 가지고 있어 말부야! 말부야가 유진이 이따 밤에 만나기로 한 거 기억하지? 광주역에서 기다릴게 어? 말부야가 왜? 저녁에? 유진이 만나기로 했어? 아, 개나손님? 활동 이유는 술 마실 시간이 있나요? 이클립스랑 어둠군단장 선배님들에게 꿀팁 좀 전수 받아보십쇼 흐흐흐흐 광주의 맛집으로 유명한 유진이네 라고 있습니다 닭백숙, 삼겹살 맛집입니다 말구를 위해서 추천합니다 말구야 너 배도 낸 팔도 말고 일어서면 거의에다 백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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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짓겔려온 망케 얼굴공개 단가 얼마인가요? 백만원입니다. 진짜로 백만원입니다 백만원 주시면은 수수료 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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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이 지향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 아 실패요 너는 안돼 내 말은 백만원 줬어 너 백만원이 아니었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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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소리야 아하하하하 이게 무슨 일이고? 아, 10만원 대동한테 100만원 줬다고? 대동한테? 받아가는게 맞으니까 아, 민수야 망케야 에스다 8강 엘라부여면 얼굴 공개해주냐? 어? 에스다 8강 엘라부여면 얼굴? 해야지 그건 해야지 아, 카톡으로 주신군 아, 알지 알지 100만원 받았어요? 카톡으로 한 번 줬어요 니 사장님있지? 그 사람한테 100만원 내가 시청자 야, 이 형 겁나 날먹이네 국내끼리 나눠 야, 우리 생각해봐라 2배, 니 얼마 받았어? 니 고향 1천만 받았지? 솔직히 가슴 쓰는걸 몇걸로 받았어? 6백만 받았어 6백, 2백, 니 안 받았지? 안 받았고, 니 2백 6백, 200만원 야, 너는 100만원 60만원 아, 그러면 150만원 아, 정인도 많겠네 150, 60 지 혼자 다 처먹거든, 그냥 이 새끼야, 아니 이 새끼랑 이렇게 지원 많이 받았는데 베스카르나 제대로 못 쳐서 권한 직업 52위 만드는 백돈이 대단하면 개추 개추 근데 200만원 따로 받은거야 형은 후원으로 200만원 받았잖아 아, 형 후원으로 강화했잖아 니 후원 받은거야 나는 후원 아니야 나 유진인데 왜 우리 말고는 안 챙겨줘요? 말고도 챙겨줘요 말고 내 남자에요 나는 야, 이거 봐봐 아니, 오늘 배 나오고 잘 먹었다 이치노 저러다가 현실 파천 맞는다 야, 무례하지마 무례하지마 아직 양주 남았어 배돈 말고 한 번 일어선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양주 먹어야지 양주 먹어야지 나 지혜인데 제 유진이 맞다 잘 먹는데 제가 전에 대구 오라 했었는데 대구 오라 했었는데 대구 오라 했었는데 니 안 왔지? 그럼 안 왔다 그때 전 편집자 마이구야 너스트리트 파이터랑 배돈이랑 팔도형 실제로 만나면 돼지새끼들 무빙으로 갭해서 다진고기로 만든다면 아직 시작 안 한거지? 마이구야 너만 믿고 있다 너의 잔악무도함을 보여줘라 마이구야 왜 말구는 쭈구리 돼서 말 한마디 도안하냐? 마이구 먼저 취했어요 취했어 와사바리 던다리고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배돈이랑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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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쭈구리 없다 말고 쭈구리 없다 말고 쭈구리 좀 따라 보라 이거 탈독 배돈 사이에 초등학생 한 명 있는데요 짜자잔 짜자잔 오늘 기보여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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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 배돈 사이에 말고 있는 거 보니까 고래 사이에 새우가 저런 느낌이구나 싶네요 으흐흐흐 오늘같은데 오늘 처음에 맛있다 저거 안 먹는데 이거 먹고 즐기잖아 어? 이거 먹는데 나 반자 맛있다 아 나 반자 맛있다 아 진 오빠 잠깐만 아 짠 했는데 안 먹어? 그러니까 안 먹어 나 반 못 살아 아 뭐야 이 오빠 아니 반컷 반컷 나한테 말해 이거 이러니까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말고 뒤져야 하는 거 좋네 웃기네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한 뒤져야 해 첫째 00GS 아니 exacerb 나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나 벨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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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rie 나 진짜 술 못 마시겠다 말고나 야 찌로 못 찌로 뭐하냐 찌로 못 찌로 마주아 잘하자고요 잘하자고요 많이 무척네 마주아 잘하자고 왜 그러지 시원하게 마실 거 같지 시청자분들이 말고한테 말 실망한다 아 야 너 일로 와 이기야 이기 말 못 말자 이기야 두께 보내달라고 오케이 제가 당길게요 마이구야 하면 뚝 끌 전문 돈가스 돼지는 술로 초진 다음에 돼지도 룩치기로 만든다면서 슬슬 시작하자 저는 잔혈입니다 아 당선사 타이언이 너무 다음 주부터 머리에 도와대 어 좀 와서 만져요 마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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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겠어 아니요 마이구가 마트에 갔습니다 여러분 빨리 나가라 마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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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피했어 야 나보다 술 못 먹는다고 쯔우예 쯔우님 말구님은 잘 치우죠 네 광 말고 왜 이렇게 귀엽냐 광 말고 진짜 족밥이었네요 그냥 말고 족밥이었어 아니 세상 이런 족밥이 없네 일로와 광 말고 너 내 옆으로 와 여기 봐 광 말고 인사 한번 해 인사 한번 해 인마 진짜 광 말고 걔 족밥이네요 센 척 오지게 하던데 센 척을 존나 하던데 그냥 여기 운실해가지고 반달인 거 마냥 하던데 배돈 형님 카톡으로 소고기 넣어놨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조용한 애잖아 말을 안 해 인마 이거 지금 광고 터졌잖아 근데 말고 같은 애들이 주량 조절 못하고 취하면 눈깔이 뒤집혀서 다른 사람 된다 잠잘 때 조심해라 말고 안 대신 전복 놓습니다 람미똥 람미똥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려보자 쿵쿵따리 쿵쿵따 불려주세요 월호트 2명 격돌 중인가요? 하하하하하하 퍼펙 말고야 귀여워 말고야 내가 더 가고 어 고맙다 너 먹을 거니? 아니 띠로니 너 벌써 물러 드릴까요? 응 맛있어 띠로니 뭐구나 로우 언니 뭐죠 말구 방송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진짜 쿵쿵쿵 찐따이 왜 이렇게 귀엽냐 쿵쿵쿵 이게 진짜 레알 찐따지 다른 사람들 찐다라고 하는 거 비튀기고 쿵쿵쿵 하하하하하 여러분 저 내일 생일인 거 아시죠? 저 내일 생일이에요 목덩밖에 없어요 파이파이 야 남성 좋아해요 맨날 가 남바들 없다고 맨날 가 물이에요? 서서패스 안 서서패스 맞지? 근데 남바들 없어서 저거 하고요 하하하필블리 제 옆에 있는 거 로울 여기 로울 러브샵 할까? 러브샵 할까? 화해 러브샵 할까? 거리가 뭐 아 아 아 여러분 저 정지 당했어요 영리우리탕에 생일빵 때리러 가도 되나요? 저 정지 당했어요 저 내일까지 정지입니다 제 방송은 월요일날 켜겠습니다 일부러 내일 휴방하려고 내일 휴방하려고 저 월요일부터 방송 가능합니다 월요일날 방송 돌아오겠습니다 운전방송 하셔가지고 아니 운전방송 아니라고 아니 그거래 그 도네이션을 읽은 거 그 도네이션이 맞는데 거기에 대답한 거 그게 운전을 하면서 한 거잖아 그럼 운전하면서 방송하려면 일반 소통해야 돼? 아니 보조석에서 이야기해줘요 아 보조석에서 아 아 아니 나는 그 책백이 한 번도 안 읽었거든 진짜 괜찮아 하루 쉬어 그냥 그래 일부러 그런 거잖아 아니 근데 생일날 원래 수금날인데 어? 아니 생일날이 수금날인데 수금보다 많게 찾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네 오빠도 관심 없어 아 여러분 제 생일보다 망캐가 좀 더 급한가요? 오빠 그냥 선이 모여서 시키는 거 줄게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제가 그러면 제 생일 선물로 망캐 실물 공개로 가겠습니다 망캐한테 부탁해 볼게요 아 아 하지마 한 번만 바라야 돼 아니 근데 나는 똑같은 직계 봐 직계가 직계가 그러잖아 원래 존나 빨리렸다가 하얘기 있네 내가 그렇다고 네 맞아요 우리가 강이 약해서 그렇다고 많습니다 아 술 주지 말라고 보내는 신호잖아 맞아 맞아 아 이 오빠도 회독을 잘하나 봐 잘하나 봐 얼굴 생긴 하나도 안 맞는데 얘는 얘도 잘하나 봐 여기도 그렇다 어? 그런데 우리가 회독을 못 놓칠 때란 말이야 맞아요 직계 솔직히 좀 젊을 줄 알았는데 얼굴 보니까 영전 때 시정 못 눌렀던 이유를 알겠네 진짜 크트 아 물이야 물 술 마시고 있어요 네 술 취하면 호흡이 로호홀님 솔직히 에끼드나 때 배돈님이랑 배신했을 때 배돈님도 버리고 싶었죠? 다 알아요 크크트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아니 근데 미용이오님 옆에 계신 분이 찌노하멘 심만치즈 격돌 미션 방어 하신 분? 두통수 흐리고 싶었는데 야 근데 두 사람이 여러분 배신 맞잖아요 자기 말을 뭐 군대장으로 연습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게 배신이잖아 그게 배신이 아니면 뭡니까? 저원하면 돼 아 그러겠지 맞아 돈이 다 로홀닛 했지 그때 맞아 그래서 제가 다시 보기 두 번인가 돌려봤거든요 응 근데 그때 나 아니야 그냥 지가 쓴 거야 맞아 근데 지가 두꺼 놓고서 뭐 로리 어쩌니 뭐 맞춘게는 어쩌니 뭐 뭐 그 색은 좀 여리 근데 술 때 무게가 갑자기 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너는 카드 안 썼어 맞아 너 왜 안 써 근데 쓰라고 말해도 했었어야지 했잖아 남태가 망케 채팅은 안 들리잖아 마이크로 했었어야지 봤으면 너도 못 봤잖아 나 봤는데 그거 왜 말하지 나도 봐봐 진짜 봐봐 진짜 저자한테 지금 있니?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맞아 이건 맞는데 나도 봐봐 그건 맞는데 나의 그 킹놈들 아무도 말 안 줬어 남태 빼고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좋지 요리 잘 먹어야지 요리 잘 먹어야지 제가 그 사사 다시 공기를 뭐하는게 세 번 한테 이렇게 해서 돌려받거든요 밥 말고 씨팔로만 말 좀 해라 이러잖아 니 일로 오면 안 돼있다 이리 와 다시 와 뭐하냐 너 왜그래 다시 와 아니 안돼 거상친구 전담하시는데 아니 미현미 여기 잠깐 앉으면 되잖아 이리로 와봐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해 이리로 와봐 아니 그러니까 현실찜단 안되는데 너 지금 방을 통해서 우리 통하고 가죠 아니야 많이 컸네 벌써 술도 먹고 아니 왜그래 빨리 이리로 와 뭐라고 인마 형이 오래 자라니 싸가지 없는 새끼 아 근데 안 갔다 온 티가 진짜 많이 난다고 진짜 여기 이렇게 지금 네 젓갈 뭐야 말구이 아니 광말구이 현실에 걔 진짠단데 이거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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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패자요 좀 패야돼 이 새끼 옆에서 말구야 팔씨름 해봐 어 이 새끼 좀 맞아야돼 신동오빠랑 팔씨름만 해봐 아 좀봐 장난하나 이거 어 아 근데 좀말이지 말구는 말구는 아니 배돈이형 말고는 나 못 이기지 말구야 너 이길 수 있지 맞았어 아니 새끼 여동생같은데 지른데 뭘 팔씨름 좀 해봐 아 아 아 딸기 저 소리있나 소리 아 소리있나 말구야 남선이랑 팔씨름 해봐 아 아 아 내가 바로 소리있나 켤거든 갑자기 아 하하 하하 여기 오빠 온 것 꼭 좀 따라와줘 아 아 아 아 진짜 취했네 벌써 일부러 아 생수 아니야 생수 물이 가져왔는데 그걸 또 쏟네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우리 물고덕국가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크라시아를 위하여 아크라시아를 위하여 뭐하니 한 술 안 먹고 마셨잖아 물이잖아 안 마셨잖아 아 장난하냐 사우러 가는거냐 사우러 가는거냐 사우러 가는거냐 나 이거 먹어 이거 네꺼지 하나 아 어 맥주얼 좀 짜치겠네 여기다 두건 다 먹었다 야 야 말해줘 너 어떤데 내가 만든거 아니야 소주를 왜 기울여 뭔데 칠흐니 마식 싫으면 마식 싫으면 해 아 이거 지금 뭐야 지금 이거 얼마냐 칠흐니 칠흐니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아니 나도 그래! 아니 나도 그래! 자! 보는 데서 마셔! 보는 데서 마셔! 짜잔! 짜잔! 말고 곧 김치 부침개 지지겠는데? 뭔 놀이야! 뭔 놀이야!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이상해! 이상! 아니야! 그만해! 나도 하나도 안 뺐어! 그냥 물 마셔! 진짜 족같다! 아 그래! 카메라 딱 정돈이 되고 마셔요! 짜잔! 짜잔! 여러분! 형 다 마셔요! 저도 안 뺐어요! 말구야! 까두지 마! 여섯시 저작거리 광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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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usan woll parapher 와서 Tex이 이늘이 찾아간다! 활동 좀! 다 먹고 말줘요 생일줄 말아줘야지 다 먹고? 안줘 야야야야 왜요 생일줄을 진짜 잘 말아 그럼 대돈이 형이 말아줘 근데 잘 맞는다고 하니까 되게 자신있다 봐 나 진짜 친구들 생일줄 내가 다 말아줬는데 다 엄청 만족스러워 맛있다 먹어봐 내 친구는 아직도 짬뽕을 못먹어 왕마는 장마? 왕마야 잘하는거 아니야? 잘하는거 아니야? 벌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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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구방송 12년째 보는 시청자인데 저러는 이유는 미용이 형님이 이뻐서 쑥스러워서 저러는 겁니다 여기서라서 미용이 형님 미용이 형님 다가올까 다가올까 짬뽕이 형님 진짜 이런거 아니야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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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못살겠다 진짜 이거 젓가락이야 아 이거 이거 꼬박 한 번 사진 안 찍히게 아 이거 이거 생일이 아니야 병풍기의 향을 표현한건가 님이 이거 향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조각 젓가락이냐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초도 한 번에 못끄는 꼬르드 찐 옷장 화이팅 베동아 역시 고대장님밖에 없나 야 이거 베동이 형 사왔다 여러분 야 이거 인정한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제목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로 이따 먹을건지 싸우지 않는데 아니 내가 말아 죽였다는데 혹시 망고 케이크인가요 망고 케이크 만들 줄 알아 아니 또 우리 사왔다는 한 번 먹어봐야지 나 부캐가 보아나 뭐든 나보고 자꾸 상한 케이크를 해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러지 말라 뭔데 또 준비하잖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빨리 줘 저는 그냥 제께 기다리는 생일선물 생일 선물 배 돈까스려는 수금한게 얼만데 일단 케이크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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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금도 하려고 공부를 올렸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요 뭔데 이거? 뭐죠? 뜯어보죠? 잠깐 뉴발란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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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뉴발란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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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발란스 좋아 입어봐 사이즈 안 맞을 수도 있어 입어봐 상의 탈이 괜찮은거야? 좀 여기서 가자 괜찮은거야? 입어볼거지 입어봐 그 위에 입어봐 그러면 아 너무 작은거 아니야? 딱 봐도 작은데? 뭐야 키 키가 너보다 작지 않았어? 아니 키가 아니라 나 115인데? 115? 나 이거 100으로 샀는데? 어 이 새끼야 팔 빼고 입자 팔 빼 근데 이거 갖고 가면 뉴발란스야 사이즈 변경되래 어디든지? 어디든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이거는 115로 해가지고 가까이 입겠습니다 115? 어 15? 15? 15? 15? 15? 15? 15? 15? 15? 10? 15? 15? 15? 16? 15? 15? 15? 15? 15? 자 다음, 말고님입니다 어? 어? 좋겠어? 뭔데? 말고님 또 뭔데? 말고님 또 뭔데? 이거 뜯어야 돼요? 뭔데? 저거 뜯어야지 아니 뭐길래? 저랑해야지 이거는 그냥 내가 뜯는거야 뭔가 좀 말고추가고고 그거 말고 선물이라는데 한번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사랑한 옷을 맡은게 오빠예요 아니 그리고 그 다 선물해줬어요 예 롤도 아 뭔데? 홍삼점 아 아 아 아 아 아 절대 아니에요 산거야? 산거야? 영수증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형님한테 좀 형님이 저를 선회할 수 있는데 할머니랑 같이 드시라고 아 할머니 생각해서? 아 개 아 좋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살생구 아니야? 이거 배돈님 것도 있어 아 뭔데? 배돈님 선물도 있어 배돈이 형 선물인데 이거는? 뭔데? 궁금하다 그러니까 뭔데? 이거 티셔츠 같은데 이것도? 티셔츠 같아 맞네 티셔츠네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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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야? 티셔츠 뭐야? 그제 제일 큰 다행이다 티셔츠 티셔츠 뭐야? 이쁘다 괜찮은데? 뭐야? 팔TheDwee님 선물도 뭐야? 뭐야 이거! 찌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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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파 이렇게! 선풍기 선풍기 야 선풍기입니다 야! 올 여름 이제 할머니 그.. 오케 큰 걸로 바꿨어 근데 왜 그걸 깨십니까? 5만원! 5만원 안 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5만원 안 넘기로 했잖아 우리 찌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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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찌호가 우리 애기들 선물까지 보내줬어 아아 그래가지고 내 생일날 애기들 선물까지 보내줬어 네 넘어가서 이제 아 넘어가서 이제 근데 찌호님 어? 선풍기 받은 거 진짜 알겠는데 배두님 선물 이렇게 던져도 되나요? 와 모인 사람 중에 찌호가 제일 잘생겼네? 살찐 아기되지 마냥 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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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큰 돼지랑 작은 돼지 쉽게 방송 안 껴서 수소문에서 남선님 방까지 찾아왔네 아니 배도냥은 방송 기계를 좀 꺼려 했고 저는 정지 먹었습니다 그 옷을 권말구가 입으면 김파럭 되나요? 찌노야 할머님 선풍기 대신에 그냥 네가 잠깐 에어컨 틀 때 너의 방문 좀 열어두면 할머님이 좀 시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정지 먹은 이유가 운전하면서 오면서 방송해가지고 그게 취직의 정지 사유 같아요 아니 나 아직 모르잖아 물어봐야지 아 물어볼게요 근데 제가 여캠 야한정도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운전해서 보면서 야한 거 안 나왔다니까? 오빠 맨날 야한 거 봐봐 아니 그 눈이 안 오시듯이 어저께 거로 돈을 먹을 수 있잖아 아 근데 오늘 정지였는데? 27일 정지? 아니 그러니까 종료도 생겼어 아니 아니 저 하루 정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정지 28일까지 27일 28일 정지 여자빵댕이 흔드는 영상은 괜찮고 딴짓한다고 운전만 했다고 정지 때린다고 찌리네 크크 방송하기 싫어서 합법적 정지를 노렸네 이거 따뜻해 따뜻한 남자야 어 오 한 대 때리러 간다 아니야 아니야? 나 한 대 치러 가는데 내가 생일빵만 드실? 아니야 파란 옷은 짓게 막 짓게 아니 대돈 걸어 가는데 시즌 나는 것 마냥 흔들리네 크크 말군인 대돈인 곳 함께 나란히 한번 스탠드업 해주세요 말군인 대돈님과 함께 나란히 한번 스탠드업 해주세요 쫄? 쫄? 이친호 생일 축하합니다 핫톡함 확인해 주십쇼 핫톡? 어 어 설마 아 또 뭐 보냈는데 이런거 보내지 말라니까 진짜 아아 아 이런거 보내지 마세요 아 뭔데 뭔데? 뭔데? 아니 비스코돈 화판 비스코돈에서 선물보냈네 그렇게 챙겨주나 보다 아니 이런걸 또 아아 아니 비스코돈 뭐야 이거 아아 제발 챙겨줬는데 레이디 유비하고 수토비 유비하고 아아 인증받고 있고 행유를 저었잖아요 나는 다하고서 같이 형이 뭘 다해 미스코돈 다왔어? 형 그거 안했잖아 약성한거 안했잖아 너희 씨발 다하면 한다 이거 너희 안했잖아 개새끼야 진호 진호는 딱 있어 진호는 한 번 유지해 이거 제대로 한게 없어요 솔직히 나는 오늘 안 웃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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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 무슨 텐션 직원이냐 나순간 누군가 했다 크크크크 말고 어디가? 저거 좀 기울어 어 말고가 좋아해야돼 사람들이 좀 말고를 너무 좋아해 아 말고를 좋아하니까 아 형이 근데 이걸 잘못했어 이거를 이렇게 해야돼 아니 아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잘 나오는거 아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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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 이쪽으로 틀어 이쪽으로 올려 더 더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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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게 잘 보이나요? 그럼 이제 스트리밍만 야 스트리밍만 야 스트리밍만 인사해 대돈 말고 한번 일어나죠 야 인사해 광말구 한번 일어나달라는데 그래 한번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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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군지 인사해 빨리 스트리밍만 인사해 인사 안하네 뭐야 이 새끼 왜 그래 광말구 누군데요? 아 아니 누구야 아니 이런 새끼가 어떻게 거상의 거상의 대통령입니까? 야 왜 안 일어나 너 뭐하냐? 누구냐고 누군데 야 우원해 주세요 우원해 주세요 우원해 주세요 야 인사해 뭐야 여기 가까이 앉았어 형탐을 해야지 인사 형탐을 해야지 인사 죄송합니다 너 누군데 나 남성 아니 내 방송인데 날 왜 아 그래 썬입니다 자 한번씩 해 빨리 형 선수해야 돼 아이엠 그라운드 장기 속에 아이엠 그라운드 장기 속에 아 그래? 대왕 말구가 쑥스러워 할 정도로 이쁜분 계신가 보네 형님들 말고 신발 깔창 조사해 보세요 계단 신고 왔을 겁니다 야 너 몇 센치야? 날 줘봐 아니 줘봐 아니 신발 줘봐 말고 왜 이렇게 조심한가요? 망개가 그렇게 입으나요? 망개가 그렇게 입으나요? 자 광활구의 신발 중만 높아요 오케이 오늘 깔창 없습니다 깔창 없고 굽이 좀 높네 네 굽이 좀 높을 뿐이고 오케이 굽이 한 5cm? 굽만 높은 거예요 오케이 딸창은 없네 응 이럴 줄 알아요 천무 형 인사해줘 아 천무 형 이사해 일로와서 이사해 네 한번 나와줘 나와줘 누군지 한번 인사해줘 천무 형 양말 안에도 검사해 보십쇼 안녕하십니까 형님 전 7시 방송하는 천무 형입니다 무슨 방송하고 있지? 저는 메이플 스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플 부동요? 존만 게임하고 있구만 어? 존만 게임하고 있어? 자랑이다 인마 메이플 천묘야 고생하다 그래 그래 메이플 열심히 하고 좋다 바로 천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정사 맞고 나서 행복하신가요? 아 아 아 그거는 이제 아 이거 분나는 영역인가? 중간 게임 하하하하 정장인가요? 왜 하는거에요? 왜 하는거에요? 왜 하는거에요? 아니 한 번씩 그냥 스토리마다 일이나 술쳐먹고 이제 미쳐가지고 아니 인사할라고 했어 아니 스토리머들이 아니 스토리머들이 아니 스토리머들이 인사 안하냐 이생이 진짜 그래 너 인사해 아니 너도 해 빨리 빨리 나와서 해 어 인사해 빨리 인마 야 아니 거기 안나와 일로와 어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존나 수줍하네 얘도 그냥 방송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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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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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거리 이생이 이생은 네 이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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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또 형님 뭐하십니까? 누가 팔또 형님 머리 물고 있는 홍합 좀 떼주십시오. 저희 형님 죽습니다. 남선이랑 말구랑 맞짱 뜨면 남선이 이기는 게 맞는 것 같다. 아우로우리랑 이츠노 뒤통수 피부 보니까 노란 장판 빨간 장판 카멘 패턴 같아 보이네. 나 오늘 일 갔다가 대구 광주고속도로 타면서 헬리세이드만 보이면 헤돈이냐 하고 바짝 붙었다 그. 말구님 문신 보여주세요. 보이죠?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됐어요? 광 말고 이렇게 조실하냐. 광 말고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데 막 배송 나온다. 아 진짜 처음이상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진짜 여러분 제가 와사바를 걸릴 견적을 한 번 짜봤거든요. 안 돼요. 아니 지금 해. 안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아니 근데 화두를 보잖아? 내가 해줄게. 같이 서봐. 같이 서봐. 같이 해봐. 일어나. 같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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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 와봐.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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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배돈의 팔걸이. 배돈의 팔걸이. 아니. 이상적인 히쳐이 아니야? 야 잘 어울린다. 야 나랑 나보고. 이거라고 서 있는 건 수치심이 미켰네. 배돈 외차기념 말고. 남편이 60, 60 몇이라고 안 했죠? 61. 너 65 아니야? 저 63. 진짜? 누가 6, 61 예보 상대적으로 커서 말고는 포켓남이잖아 포켓남 애착인형이래 말고 미워미워하게 가면이야? 야 빨리 말해봐 야 어때? 미워면 처음 봤잖아 방등광 말고 대돈 발로 목도리 한 건가요? 아니 방 말고가 여자앞에서 약해진다고 하는데? 귀여운 여자앞에서 약해진다고? 양미세는 맞을지? 왜 까불지? 아니 근데 아까는 일찍와서 말고랑 그러니까 둘이 뭔가 시간들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어 얘 막 포켓남도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둘이 좀 뭔가 돼야 맛있나? 잠깐만 그러면 이상함을 느꼈다면 미워미워가 이상함을 느꼈겠지 그쵸 이상했어? 아니요 아니요 전혀 괜찮아지 그게 약간 말고님이 생존형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존나 어색해서 혼자 계속 말 걸었어 아 그거 어색해하니까 아 그냥 둘이 대화를 많이 했네 망고키크님이랑 나한테 계속 말 걸더라고요 야 망장한테 망장으로 자기소개해 그래 자기소개 한 번씩 하자 그래 얼굴은 안 나오더라도 그래 이부터 해라 지리야 저 뒤로 가서 핸드폰 뒤로 가서 치이사 목소리를 들리게 목소리가 나오기 싫을 수도 있잖아 인사 한 번씩 하자 뒤로 와서 거기까지 아니 여기서 말해도 되나? 잘 안 들리지 않나? 잘 안 들리지 않나? 잘 들리지 않나? 인사 보내? 안녕하세요 저 배돈 편집자입니다 아하하하 단가요? 온나 재미없다 진짜 인내인도 말해야지 아 싫어야 뭐 나랑 내부 150방 할 사람 아 망패 어디갔어 망패 배돈 편집자님 아이디어 뭐죠? 실화야 실화야님 기공사 같이 했던 편집자님 사장님이 잘 챙겨줍니까? 한 만큼? 한 만큼 챙겨준다? 피드백이 확실하다 열심히 한 만큼? 자기가 하는 만큼 챙겨준다 그러면 그래도 그러면 우리 그때 공제 80채만 받을 때 그때 어떤 게 더 좋았습니까? 편집하는 거? 아니면 같이 액큐 누나 트라이 하는 거? 응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편집 편집겠다 편집을 하겠다 차라리 같이 하는 순간이 너무 불가능했다 근데 같이 하고나서 연락 따로 왔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보고 그래요 편집자님 하키드나 트라이 때 배돈의 넷칠개 광말구의 5711대 신정 말씀해주세요 편집보다 어려운 복수가 저 무슨 말이에요? 광말구의 5711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시계 신정 쓸 때 시계 신정 쓸 때 11.7 11.7 아아 한 끼들아 한 끼들아 한 끼들아 한 끼들아 한 끼들아 한 끼들아 시계를 그냥 뭐 족가닥 했지 뭐 죽이고 싶었죠? 근데 뭐 광말구라를 알았으니까 광말구라를 알았으니까 광말구라를 광말구라를 계집자님 솔직히 같이 김하면서 혼자요 간 적이 없다 없다 망고케이크님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망고케이크님 아니 씨발 아니 화면 안 나와 화면 안 나와 화면 안 나와 나 알아 인사해 인사하세요 빨리 인사해 망고케이크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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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케이크 왜 조용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망고케이크입니다 망고케이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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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여기 말구야 망케랑 짜장 키스 함 하자 아 으 으 으 으 으 왕 망고케이크님 총 목소리가 허스키하시네요. 왕복헨트님 진짜 귀엽습니다. 많게야 변조 그만하고 진짜 목소리 내놔라. 지금 일곱 시간입니다. 시퇴 그라치지마 많게는 여자라고. 갑자기 금방 얻어졌네. 순식간에 가능한 거예요. 많게 살짝 꼬이시한 게 매력 있네. 망고 누나 목소리 좋네. 풀어치지마 이간만 게일 리가 없어. 이제부터 내 상상 속 많게는 죽었다. 망고 케이크님 막 저 때려요. 망태야 남편한테 대역시키지 마라. 망고 케이크님. 망케님 솔직히 말구랑 버스 운영하기 싫죠? 크크크크크크크크크. 그냥 노래 한 번 부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말군인 팔뚝이 문신 보여주세요. 마이크 한 번 부르죠. 야생아 부르자. 나와 불러줘. 마이크 한 번 부르죠. 나 부르죠 마이크 한 번 부르죠. 한 손에 좀 불러. 패콜 병사놈아 너 왜 캣쭈구리처럼 있냐. 거상때처럼 문신 보여주면서 나완짢냐. 너희 마이크 보고 싶대잖아. 너희 마이크. 보고 싶대잖아. 우리 시청자가 보고 싶대잖아. 야 이 반달 봐라 진짜. 야 이 반달 봐라 진짜. 대집자 짓기. 반고. 야 저에서 마이크라 했구나. 하나는 상룡에 들쩍이 나왔다. 진짜 마이크를 하고 싶습니다. 조기가 되고 노래 부르네. 에코 나와요. 반달 봐라 이거. 야 인터넷에 한 다까지 했다 이거지. 야 나랑 비슷하네. 팔뚝이. 얼만데 이거. 팔뚝. 망태야. 이제 너희 신비주의 이미지는 끝났다. 남자라면 카메라 나와서 인사 한 번 당자. 부끄러울게 뭐 있노. 그냥 살이 없어. 헤돈 웰말구를 피규어 마냥 만지작거리냐. 너희 웰말구를 피규어처럼 만지작거리냐는데. 말구야. 팡모근이 뭉치면 안 좋아. 팡모근이 뭉치면. 팡모근이 뭉치면. 거기서 건강이 내려오고. 아 쟤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우리 롤. 네 롤 오브올라. 롤. 야 여기가 탁크를 놓으시려봐. 어휴. 마이콜 잔잔잔처럼 만지자. 한이마다 보장난다. 진호님 잔이 비었네. 빨리 채워주자.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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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만큼 따라주십니다. 네 드립니다. 아이고. 저 떨어진다. 어. 성민님 생일선물 바닥에 떨어졌어요. 진호님. 어? 성민님 생일선물 바닥에 떨어졌어요. 진호? 네. 뭐가. 생일선물이요. 아 이거. 오빠. 내꺼 말고 다 필요없잖아. 다. 내꺼 말고 다 필요없잖아. 내꺼 말고 다 필요없잖아. 저 취했는데요. 아아. 취했다. 정말이야. 취했다. 이제 시작인데. 취해서 드림도 못한다. 닥쳐라. 어. 어. 뭐이지. 왜 공격적이지 갑자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아. 성격 나오네 이제. 아니. 근데 이 언누부 쉐키들이. 성격 나오네. 야. 틀탕 나온다. 틀탕.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위아래가 확실해야지. 형 이거 맞습니까. 형. 그럴 때 술록해야 돼. 그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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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Sucheirit가 없었어. 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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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아 장식. 하자. 주 predominantSEM. 하자. 하자. 찾으면 좋 Goodnightốt 아아아. 시eur즈 보여요. 진. 사장님 dieta은 자꾸ldكم. cepu겹허 pure 9일? 제일 막내가 누군데? 제일 막내 누군데? 랑캐님 27이래요 98? 98? 8 집게는? 9일이요 9일? 9일이요 9일이요 9일이 많아 9일이 많네 얘네 다 9일인데? 9일이요 9일이요 그니까 존나 참아놨어요 진짜 우리 생방 갠 때문에 술을 하는 소리 안왔는데 이거 거 엉덩이 술을 안 마셔요 지금 술을 안 마시거든요? 찌성님이 엄마 cómo? 형이 안 마십니까 네 맛이 많아 찌성님 근데 찌성님 술이 적다 찌성님 술이 적네 배수님이 빠졌는데 지금 만남 밖에 없네 야 너 뭐해 오빠 얘 안 마셔요 너 버리지 말아 진짜 도넛 먹고싶은 친구가 하세요? 도넛 먹고싶은 친구가 하세요? 근데 많이 어두워졌다 도넛 먹을래요? 근데 우리가 너무 술을 급하게 마셔 배 돈이 자꾸 계속 종류가 다 달라 나 그거 먹을래 여러분 도넛 귀엽죠? 근데 팔도님 안 보이네? 귀엽죠? 팔도님 이거 먹으면 안 돼? 고라파도? 나 고라파도 골라줘요 여기 2kg가 없나? 친구야 너무 어려워 정북이 있을까요? 안녕 구경 귀엽죠? 구경 너무 맛있겠네요 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지혜장도 잘 보자 아이고야 미유니보다 더 미유니야 근데 그거 잘 일정했으면 인정됐잖아 야 말고야 자꾸 너 말 나오는데 뭐라고 미유니야 이쁘냐 미유니야 이뻐 어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미유니야 이쁘냐고 제작 잘하세요 말고님 미유니야 이뻐 감사합니다 아니 반 말고 이쁜여자 앞에서는 제가 손을 제가 이쁜 제가 손을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따라줘 말고 아 여기 있잖아 자 말고님 마시죠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괜찮아 아니야 이거괜찮아하는데 따라주는데 받아야돼 아니괜찮아도 돼 제가 말고님이 감사한만큼 나오게 아니아니아니 아하하하 야 이거 따라주고 마시면 사겨야돼 아니 말고는 지금 저한테 인자가 있어요 그니까 저한테 인자가 있어요 어? 남자친구를 방금 보고 있는거 아냐? 보고있지 내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아니 근데 형 위험하면 결혼식에 갈거 아니야 결혼을요? 남자 볼거 아냐?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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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확정이다 내년에 확정이야 저희 확정이야 날짜 잡아라 근데 그 1년은 언제 잡아야된다메? 지금 가서 예약하라고 아가리로만 내년에 한다고 하지 말고 예약하라고 아니 돈도 안주면서 자꾸 잡으라고 해 아니 내년에 한다네 니가 아니 니가 얘기지 말고 내년에 하라고 그거 있어봐 누구집 안마당에서 하던데 모르니 안마당이 어떻게 악같은데 모르니 투명을 안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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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균형 미끄러지는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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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야구 못해요? 네 아 이거? 네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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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주인공입니다 이 모임 저 때문에 모인거에요 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 나 귀엽고 장난하나 야 근데 막찍개 보고 나와던가 있잖아 응 아 근데 진짜 조선사장이네 아하하하 보여드릴게요 지키오빠 진짜 사장이야? 막찍개님이 여기있습니다 아 막찍개님이에요 제일 옆에 어때요 아니 진짜 나쁜거냐고 오빠나 주민 한번 해주세요 어? 네 주민 해달래 주민 주민 해달라고? 어 주민 아구 근데 아구 우리 조선사장 패션도 조선사장이야 그렇지 막찍개님입니다 아 우리 막찍개님 V 한번 해주세요 V 한번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아 머리 뭐 이거 나랑 오빠 주민 해 봐 희도 오빠 나랑 베논 오빠 주민 해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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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베논 형이 하하하하 여러분도 뒤에서 원근방 아닙니다 원근방 아니고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거에요 지금 아니 베논 형이 대가리가 크긴 해 어 근데 남자답게 생겼어 어 베논 형이 남자답게 생기긴 했어 머리가 크긴 한데 내가 뒤에 있는데 말구 보자 계속 해봐 주민 주민 해볼까요 말구가 어느정도 앞으로 가야 돼 아니 근데 말구가 대가리가 작아 아 말구가 아이구가 부습이라서 내가 잘 어울려 아 이 정도는 해야 돼 외노는 아이구 좋아 얘가 대가리가 꼬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거 돌아간다 원근방 사장님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데 저기 저기 옆에 옆에 해킹하면 바로 기절하겠다 말구는 주신아 귀여워 그치 복상 귀여워 자 말구는 귀여워 팔뚝이 말구 머리만 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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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인마 하하하하 뭘 아니야 맞아 진짜로 여러분 싸합시다 장군 스타일이야 베논은 짠 짠 짠 오 잘 드시네 남순이가 술을 잘 먹네 나 벌써 못 마시잖아 다행이네 베논 옆에 있어갖고 남순이가 남순이 옆에야 베논은 야 야 야 벌써 벌써 나는 쉬어 어? 나는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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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생일 집에 가 쉬어 아니 그냥 가 아니 생일 장사는데 안 보셔? 가 쉬어 가라 가라 그냥 가라 우리 엄마가 술 많이 먹지 마 야 술 맛 떨어져 어쩌라고요 아니 엄마가 술 맛 떨어져 어쩌라고 우리 엄마는 많이 마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래 우리 엄마는 많이 마시라고 했어 우리 엄마는 적당히 마시라고 했어 나 마마보이야 나 마마보이야 나 마마보이야 나 마마보이 맞아 나 마마보이 맞아 아하하 아하 아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게 술을 권유하는 게 맞습니까? 네? 아니 술을 권유하는 게 맞아? 아니 그 족밥한테 권하는 게 아니라 아 아 아 족밥입니까? 물만 마셔 물만 족밥이십니까 족밥이십니까 술 나가서 페이크를 먹고 오라고 아 집에 가 아니 그냥 순댓국 한 잔 하고 와 쇠다가 가 영미 오리탕이야 아 오리탕이야 오리가 아까워 오리가 불쌍해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집에 가 잘한다 우리 청년이야 야 든든하다 든든해 야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빼고 계속 빠졌어 오빠 아 아 아 아 이러지 말자 당신은 족밥입니까 아니 진짜 아니 우리 솔로 이러지 말자 아니 족밥이고 씹을까요 장난이 장난이 장난이야 아니지 족밥인데 족밥인데 아니 족밥 아니야 아니야 장만이 아니고 페트지 아니 족밥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야 그냥 족밥이야 맞아 나처럼 병이 있든지 그래 아니 족밥이면 어때 아 그래 족밥이면 뭐 어때 술 좀 못 마실 수도 있지 그냥 평생 족밥으로 살아 그럴 수 있지 족밥일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 엄마 술 족밥입니다 그래 엄마 미안해 엄마가 술 먹지 말라 했는데 엄마 미안해 뭐야 생일 아니야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야 암환의 남자 사랑이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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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국회 이름이 한남이라고 그러는데 이 찐아 오늘 한병은 먹은 거 같은데 그래도 맞아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다 아 뭐야 몰라 오빠가 챙겨주네 뭐야 진짜 진짜 죽어 야 이거 나 띄워 죽는다 진짜 지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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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이긴 해 한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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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근데 이 찐아 취한 거 우리 못 봤잖아 어? 이 찐아 취한 거 못 봤잖아 나 찐아 취한 거 먹었어 맞아 나도 찐아님 취한 거 못 봤어 어? 이 오빠 취하나 그냥 자 섣호 진실 진실 제가 자 몰라 어머나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 새끼 술을 안 먹으니까 오 colored 어어 어우 약간 감추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보겠네 이런 사람들은찰 좀 어떤 일을 하셨을.... done 그런 사람 lawyer 난 사실 cetera 너무 내가 징전했어 제ez 니가 다 꺼내놨다 그냥 꺼낸기만 야 마이프야 지금 이거 백원오빠가 왔나면 좋혔던거 같아 아니 니들 왜이렇게 조용한데? 와사바리 언제 걸죠 도대체? 말 좀 해놔 형 좀 해놔 이 새끼야 야 그거 뭐 좋혔나면? 아니 니들이 지금 방송키고 말 한마디도 안했어 맞아 야 너 맨날 공대에서는 람 시키니 뭐 어쩌니 니가 하는게 뭐야? 내 주인이 어쩌니 하면서 지금 뭐하는거야? 놀러왔어? 나 수빈이 좀 취하니까 어떻게 하네 취하니까 뭐 좀 취하네 배돈 형은 정치가 커서 스피드가 느리다네 야 어쩌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다요 한마디 해도 돼 아 진짜 지금 술먹어서 야 배돈 야 저 말구야 따라해봐 배돈 배돈 배지새끼 배지새끼 이야 이야 깡이 좋네 바로 옆에 있는데 야 근데 배돈이 팔뚝이 아니 근데 팔뚝이 팔뚝이 아니 맑은이 얼굴만 하다고 지금 아니 근데 니들 진짜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유언상이네 야 유언 남겨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실제로 만나면 그 찍설도 못하였어요 진짜 그냥 사람이 기가 죽어요 그냥 한마디도 못했어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술 마실까요 짠합시다 유언상이네 네 아니요 잘 못 먹어요 저 주량 세 잔이에요 어 에 뭔 소리야 미호야 잘 안갔는데 어 잔입이었네 아니 아니 이 찌노의 잔입이었네 아 이거 맛나 싶다 아니 로올이가 로올이가 저 쉬랍니다 로올이가 로올이가 아니 근데 생일인데 쉬는게 돼있나 로올이 너 줏받은 거 같아 드리죠 네 맑은님 찌노의 님의 우리 시청자 우리 시청자 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생일인데 도내가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생일인데 도내가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어 도망갔어 도망갔어 아니 이 찌노의 째 땀 야 이 찌노의 째 땀 야 여기다가 만들죠 저희 생일주 하나 여기다 생일주 어떠십니까 내가 장만으로 좋은샷으로 아니 근데 많이 마셨잖아 이거 여기다 한 말죠 근데 보통 어린애들부터 마셔서 맞아요 보통 이제 이거 하고 다들 넣고 싶은 거 하나씩 넣는 거야 생일주니까 어린애들이랑 사면 뭐 여기 맥주 하나 좀 내가 먹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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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민이 취하셨나요 어 네 니가 먹어야 제 찌노한테 줄 수 있다고 그치 남칭 나눠봅지 러브샥 한 거 야 남칭 들려줄 정도 아니 원래 저거는 전통이야 전통이라고 전통이야 저거는 전통이야 저거는 전통이야 아 이거 케이스는 전통이라고 진짜 한다고? 어 와 이거 나 대학생 때 하던 건데 아 그래 대학교까지는 무조건 하니깐 대학교까지는 오늘 야 오늘 근데 지금 진짜 치하네 아니 색깔이 왜 색깔이 왜 색깔이 어딘색이지 원래 이게 원래 이게 생일주의 아 백소장님 미새끼 취한 거 같습니다 뭐야 이 새끼 좀 욕하고 뻔했는데요 미새끼 취했나 미새끼 취한 거 내가 너는 치면 나한테 좀 부딪는다 이거 미새끼 공을 못 가는다 야 마이크야 미새끼 취한게 투자 때 AK4S7 아 아 아 거상에 아니 거상 그 회사이름이 AK거델 아 그래? 네 근데 왜 엄마는 못 많으세요 야 마이크야 절 먹는 거 아예? 아 많이 마셨어 계속 마시고 있어 더 마셔야 되는 거나 네 더 마셔야 될 거야 actual 어 아 오빠 소리가 진짜 가슴이 오빠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오빠 쏟으니까 정신을 못 차이는 거야 니 약옥잖아 아니야 더 왔으면 나로 웃을라는데 뭐야? 아니 이분이 소금을 배송소금을 마셔 배송소금을 마셔 이거 맞냐고요 아니 잔 내가 사라줄게 어? 똥꼬 마셔 너무 미용이 왔어요 저게 뭐야? 깻잎이를 스트리트 밥만 주고 갈게 근데 이거 저게가 있는거 벚궁 마시고 잘 먹고 천천히 먹으면 오래가시는데 자꾸 아 이거 맛있을때 이렇게 한거 같아요 이번에도 하면 3년속 다 한다네 뱁니다 내가 뱁니다 내가 뱁니다 찐다 찐어가 없네 찐어가 어디왔어 어디왔어 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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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찐어님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잘하고 있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묘 이 자리에서 치행하고 토하는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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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코님 말코님 잔을 두고 가셨네요 근데 이제 주인공 없어요 아 물이야 저거? 그래 진짜 취한거야? 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 맞아 맞아 빨리 들어가야지 잠깐만 뱁진원이 여기서 뭐하십니까? 가시죠 어? 가시죠 아 좀만 나도 나를 좀 오늘 내 생일이잖아 어 오늘의 주인공 있지노 아만의 남자 아 좀 이러지마 아만의 남자 있지노 날 내버려 둬 찐지란 새끼라고? 야 뒤질래? 야 말장 뜰까? 어? 말장 뜰까? 여기서 뭐하십니까? 갑시다 어 날 좀 내버려 둬 오늘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날 내버려 둬 주인공 누구? 나야 나 찐지더라구 그니까 아만의 남자 있지노 알았어 알았어 나 갈게 어휴 시러운데 겸만 너 이따 갈게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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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근데 그 그거였지 퍼 퍼펙트 격돌 아니 해야지 그거는 퍼펙트 퍼 퍼 퍼 퍼 퍼펙트 퍼 퍼 퍼 퍼 퍼 퍼 퍼펙트 나를 좀 내밀고 갑시다 나를 좀 내밀고 나를 좀 내밀고 나를 내밀고 나 술 안먹일게 나가 안먹일게 좀만 쉬었다 나갈게 알았어 나를 내밀고 지금 씨발 안나가 아니 좀 내밀고 기원하고 자야지 안 먹이면 괜찮아 그래 오늘의 주인공 누구 나야 나 아마의 남자 있지 너 가자 아니 뭐 원래 이렇게 방종하려고 하던거 아니었어 아니 방종해야지 남산 좋아 남산이 방종이자 아 이거 뭔일이거 이거 역시 아 직원님 아니 근데 직원님 말없이 잘하는거 진짜 남산 아니야 진짜 아니 여기 여기 옆에 네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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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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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들이 예자들이 여자들이 좀 건방지네요 아 여기 десяcious 아 진짜 미친거 아니야? 와 진짜 펩시다 와 진짜 짬해주고 싫다 형님 그냥 죽여보래 그냥 살다 살다 내가 진짜 쟤 끝내보래 형님이 자 쟤 형 그거 들어와 저 자러 가겠습니다 벗어라 그거 진짜 아깝다 마 벗어라 개개끼야 죽어요 떼라 그냥 내 오빠가 좀 못하겠지만 떼라 진짜 개그러워 저 자러 가겠습니다 여자 남자 남자 갈라치기면 잘하더니 여자보다 숨어면 못 마시는 게 있나 저 자러 가겠습니다 소세를 오빠가 아니 잊진아 이거 밖에 안돼 난 이거야 지금 자서 내일 딱 일어난다면 명료 그래 그냥 자고 일어나서 혼자 마셔 아 혼자 마셨구나 그래서 이겼다 와 내가 이겼어 새벽 3시 내가 이겼어 해 어 해 그냥 그렇게 평생 어 위안 정신 승리 해? 자기 위안 하면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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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 그게 편해 나 같아도 그렇게 살 카멘 마냥 그냥 해 편이야 정산하는 거야? 이제 우리 자자 뭘 자 8시야 자자 7시 57분이요 7시 57분이요 7시 57분이요 나 지금 피곤한데 콕딱이도 깨어있다고 콕딱이도 안 자고 나 지금 피곤한데 야 똥밥지 아 똥밥지 아 똥밥지 아 똥밥지 아 똥밥지 아 똥밥지 아니 근데 너무 빨리 먹긴 했어 빈속에다 아 우리가 빈속이었잖아 그냥 가 남자가 이거밖에 안돼 에이 에이 계속 그러면 잠수타 하지마 한다며 한다며 또 6개월 잠수타는거 아니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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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6개월 잠수타는거 어쩔수 없지 아니 내가 마지막으로 평생 취임수였어 6개월 잠수타는거 그러면 미용인 잘 못했네 그러면 미안한 마음을 잡아서 술 한잔 따로 있습니다 자 한잔 받으시죠 같이 마셔줄게 여기 찌노님꺼 아 찌노님꺼 같이 마셔줄게 한번 마실래? 귀여운거 먼저 마시는거 확인하고 여자친구에서 짠해진다 뭐하는거야? 자 이제 찌노님 마시는거 먼저 먹고 다 먹고 뭐하는거야? 아니 뭐 심폐가 모유먹어? 아니 뭐가 문제야 아니 뭐가 문제야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뭐가 문제야 아니 뭐가 문제야 아니 뭐가 문제야 아니 뭐가 문제야고 빨리 마시라고 안 마시는게 문제라고 빨리 마시라고 제대로 하는게 하나 없네 그냥 술 짠이랑 타려라 버렸네 지금 버렸다 단달밖에 안 맛있어 술 여러분 안 마시네 그리고 여러분 찌만 술이 이만큼이던데 방금 내리자마자 이만큼은 술었고 그다음에 마신 것도 이만큼이야 아 왜 그래 자, 일주일이 됐어? 이 정도면 가야지 어, 전부 다 켜 한다라 지금 추고들어간다 추고 고기 맛없어 아니, 고기 맛없어 이거 먹을 거야, 안 먹어 오빠, 내가 소세지 줄까? 소세지는 줄까? 안 먹어 아, 왜 이렇게 앙포탈이 심해졌어? 이렇게? 달콤 먹어 왜 이렇게 앙포탈이 심하지? 왜 이렇게 앙포탈이 심하지? 왜 이렇게 치대지? 아, 피곤한 스타일인데 그래? 소세지는 어때? 아, 진짜 제발, 재쓰러웠어 죽은대로 먹어야지 아,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진짜 개가 존나들였다 진짜로 어 일찍 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너 일로와봐 너 일로와 아니, 너 일로와 어, 맞다 오빠를 위해서 생일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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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일줄 콜라 잡아 콜라 잡아 콜라 잡아 콜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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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ower 야, tire 행인이 야, 집화 이거 찌둔게 황 chests inti 랍该 sha mens 이거 시도해 누가 음 vegetarian 제eremy 부상 후 어르신 장난해? 뭐야? 뭐야? 그대로잖아! 개씨네 진짜! 혓바닥 먹고 있는데 뭐 어때? 이게 뭐야? 1층으로 갔나? 1층으로 갈라! 뭘 갈라요! 얼마 안 되는 거지? 내가 암화를 낳는다! 낳는 게 아깝다 아 그니까! 아이템 매녀해 야 너가 짤 해라 그냥 악질 드린다니 왜 악질 드려 우리 성격도 비슷해요 우리 성격이 찡찡 찡찡대고 잠깐 창내고 근데 창내는 건 대도우과도 똑같잖아요 창을 네가 내 인마 CCTV 돌려버렸어 내 말에 내 이유가 다 있잖아 그건 창내는 건 아니지 범인을 찾는 거지 근데 자기가 범인일 때도 나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남은 이유가 없어 아니지 이유가 아니지 내 상황을 설명을 안 하는 거지 왜 설명을 안 하죠? 남은 설명 안 하죠 남은 반대로 자기는 야 나는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해 아 그렇다 예 제가 잘못했네요 너도 가 그럼 됐잖아 아닌데요? 왜? 아니 남별을 죽은 거에는 그렇게 많은 욕설과 롤을 붙이는데 자기 질에는 뭐 너는 욕하잖아 니 시발 맨날 내한테 이 새끼 하잖아 아 이거 한 번에 뭐 돼지 누룩치기 지랄 해놔 안 해놔 이 년아 나도 항상 그런거죠 똑같지 인마 못하면 욕첨 먹어야지 배병대가 배병대가 랍스턴을 존나 봐서 그래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건 괜찮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건 왜 다 배병대에요 배병대 아닙니다 어? 지방통이에요 지방통이에요 나도 매수정자 아니야 나 시발 니형 오토마트하면 150명 봐 너 어디서 온거야? 대병대 150명이야 아니 너 어디서 온거야? 그냥 어디서 자꾸 유입이야 로아들이 악기춘세이다 그래 어 여러분 이거 바로 논란이 있는거 아닌거 뭘 논란이 있어 팩트인데 아니 근데 어쩜 상관없어 개 빠가서 원래 상관없어 개 빠가서 원래 상관없고 어? 니형 오토마트 진짜 미친납을 좀 볼래 아니 그냥 정리야 당장 배우시면 가 니형 오토마트 할 때 뭐 이런거 같으니? 아니 많이 봐 화장실 누가 담배 켜요? 누가 담배 켜요? 많이 봐 네 니형 오토마트 할 때 못 나와 너는 아니지 니형 오토마트 할 때 니형 오토마트 할 때 니형 오토마트 할 때 화장실도 담배 켜요 어? 어떤 새끼야? 몰라요 어떤 새끼지 아 나 진짜 어떤 새끼야 아 진짜 매너 없다 진짜 매너 없다 아 나의 새끼 니형 오토마트 할 때 배드로는 못 죽네 오토마트 할 때 이겨버렸다 이겨버렸다 여러분 말구가 1층 사람들 당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미친놈 미친놈이죠? 비우면서 화장실에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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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온게 여기 아까 한 명 있대 남았어? 갔다 먹어 찐따 끼리 빠졌다 찐따 찐따 끼리 쉬고 있대 찐따 끼리 쉬고 있대 찐따 끼리 쉬고 있대 찐따 끼리 쉬고 있대 야 어디고 딱 모르겠냐 아 그니까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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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지 존나 쎈니 술 존나 쎈니 수고 새끼들 팔도님 빨리 받으셔야 돼 어디가봐 팔도님 나 못먹겠어 야 환자? 아 환자야 나 당뇨야 당뇨야? 그럼 이거 맞자 뭐 너 제노코나 맞자 아니야 나 유방암이야 아 존나 쎈니가 아니라 졸나 쎈니가 아니 나 중간에서 그렇게 졸덕범사하다가 아 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왜 유방암이라 말해 미친놈아 저 슬기의 용종입니다 모르는데 저 슬기의 용종이에요 슬기 하나 없어도 돼 아하하 그렇지 그것맞아 슬기 하나 없어도 되니까 슬기 하나 없어도 되니까 슬기 하나 없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아니 근데 말구랑은 둘 다 쎈니가 어디가 자고 있어 아 일단 쎈니가 자고 있고 말구님은 옆에 어디 자고 있어 성매님 성매님도 같이 안 돼 우리 아 태고 오죠 태고 오죠 존나 데려야 되거든요 짠하고 가죠 태고 오죠 마이 하하 아 맞아 맞아 그냥 계시니가 무슨 가지 새끼들 그렇죠 형 형 형 나도 갈래 나 있어봐 내가 데리고 오긴 해 안녕 화난다 새끼들 city 자 광말구 입지노 데리러 갑니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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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화장실에서 담배 폈어? 안 폈어? 거짓말 하지마 화장실에서 안 폈어? 화장실에서 안 폈어? 여기 범죄인 현장입니다 뭐해요? 깨지말라 나를 좀 놔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생각이잖아 나를 좀 놔둬 안 폈어? 안 폈어? 나를 안 폈어? 아니 진짜 안 폈어? 아니 진짜 안 폈어? 아니 진짜 안 폈어? 안 폈어? 제발 조금만 놔둬 조금만 놔둬 안 먹을게 조금만 놔둬 조금만 놔둬 조금만 놔둬 조금만 놔둬 조금만 놔둬 아니 싫은데? 나는 조금 놔둬 조금만 놔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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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청자 때리고 시청자 알았어 일어날게 일어날게 알았어 알았어 아이씨 아니 아니 아이씨 나가자 나가자 아 아 배 아프고 싶겠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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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요 이 개새끼 자요 깨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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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 자요 찌노 다시 잔다 아니요 아니요 나 일어났어 나 일어났어 일어나 나 일어나 나가 나가 우리 아 아 나 일어났어 나 일어났어 하니씨 내 슬리퍼 어디갔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다시 생일인데 뭐 하는 거야 진짜 맨날 뭐 안하네 암하네 남자 뭐 좋은사람 뭐 저거 뭐 떼 그냥 떼 떼가 줄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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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장 아니 다른사람 죽게그냥 와 진짜 싫다 저도 안가줘 아 진짜 싫다 저도 안가줘 아 그럼 먹어 아 먹어 먹어 아 너무 매운다 하니 그래요 열심히 다 먹고 있는 혼자 자는거 좀 알겠어 아니 깨워 생일이니까 생일이 생일이니까 생일이 오빠 내 생일초리 왜 안 먹는 거야? 나 진짜 서운해 좀 쉬었다가 먹자 아니 내 생일초리 안 먹고 먹으면 잔다고 그러면 있는 게 낫잖아 안 먹고 있는 게 낫잖아 좀 깨우면 깨면 먹이자 아 잠깐만 아니야 존나 개 진상이네 남순이가 진짜 개 진상이에요 진짜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남순이 개 진상이네 이 신인물 새끼 아니요 아니요 말로 안 먹었지 아 여기 조금 남아 니가 와라 저 진방수 내 진방수 어 나쁜니? 있다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낫으니까 아닐걸? 아 이거야? 어 그거 내 꺼 내 꺼 내 꺼 야 말고 힘든 거 쓰고 있잖아 마실 거지?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딱 말해 상상은 말해 상상은 말해 상상은 안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아 이 뱉을 ни broker 이 새 뱉네임이 빼갈대 한 번 더 봐 봐 자 말고 집 단 저 대야죠 수현아 소면에다 이거 생각해 이야 이게 딱짠 딱짠 없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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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알 돼 미안하시다 남짱 그걸로 알 돼 괜찮다 안 괜찮으면 없지마 잠깐만 아니 왜 그만 매겨 그만 매겨? 아니 차로가? 아니 차로가? 아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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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실수했어 야 차로가? 나도 국밥이잖아 야 너는 뭐야? 나도 국밥이잖아 이거 마시잖아 아니 잠깐만 나는 진짜 동생으로 써 너도 국밥이면 콜라 마셔 아 그래 이거 마셔 이거 뭐든 한마디만 해 아니 뭐든 한마디만 해 형 국밥이야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아니 너 일로와 형 술 안 마실거야? 너 일로와 거기 앉으면 안돼 안 보여 아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세요 형 지금 술 안 뺐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뺄거야 로아 열심히 하고 날 없어도 열심히 하세요 네 근데 배가 없으면 네 네 나이스 씨벌 저 새끼 드디어 잡는다 이 씨벌새끼 다 먹나 감사합니다 약국 피가 야 왜 피서 아 좋다 확확하네 씨벌 빨리 다 마셨는데? 이거 제 거 아니에요? 형 먹는 거 아니에요 타라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아니 도전님 타이밍하고 알았다고 알았어요 봐드릴게요 한번 맞아 쉽지 않네 누가 쓱 그 오빠가 이상형이 내가 말이 되냐 그거 진짜 씨마 진짜 아니 나 진짜 나 그거 놓고 잘 봐 내가 이상형이 뭐냐면 피부 하얀 사람 남자답게 생긴 사람 경치가 큰 사람이에요 손가락이 예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섯 갠데 여기 있네 손가락 살락이네 이게 방살이네 그러니까 다들 대농이네 뭔 소리야 쟤 남자친구도 손가락 예쁘고 하얗고 남자가 생기고 덩치 커요 목소리도 좋고 아니요 근데 이건 현재로 과거에 이 새끼가 고등학생 때부터 전화 알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가 20대 초반이나 고등학교 시절 대농인이 사기다 했다 이때 손으로 얹고 일주일 말에 헤어지 안 사깁니다 어 아니 그럼 진짜 왜 같이 할 때 왜 때려요 근데 이제 대도님은 약간 오빠농아 왜 그런지 알아? 이 새끼 좀 전에 지 남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해 아까 방송 봤어? 이 지랄했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남자친구 방송 보고 아니 과거잖아 야 근데 누가 봐도 자격일 수가 없어 아니 봐봐 대도님이 외적으로 나쁜게 아니고 성격이 안맞아 이상하게 이해하는 나랑은 너무 반대 외적으로 이상형 맞아 안 맞아? 외적으로는 상일 수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하지만 이걸 원했던 거야 하지만 성격이 ㅈ같다니까? 그렇지 나도 너 ㅈ같아 그러니까 서로 벽에 내고 얘기하는 거 나도 너 ㅈ같아 그러니까 운빵인다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맞잖아 왼쪽으로 베넌이 그때 약간 준호가 잘생겼잖아 그래 그때는 잘생겼어 뭐가 잘생겼어 야 아니야 말 났을 때 준호가 잘생겼어 말 났을 때 준호가 잘생겼어 한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있어 아니 그런 적 있어 언젠데 그래가지고 그때 말 말한 거 바란 거 아니야 아니에요 ㅈ같이 말한 거 아니야 야 너 왜 백박이었어 야 너 왜 백박이었는데 베넌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바라보나라를 하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나한테 누가 여자세요? 이러고 오는 거야 내가 여잔데요 그러니까 놀아 너 와서 게임톱 와서 인증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게임톱 가서 인증했죠 어 진짜 여자네 이렇게 했죠 근데 너 그 백박이 활동 했잖아 했죠 왜 했어 왜 했어 왜 했어 왜 했다고 왜 했어 이 새끼는 자기 과거를 지우고 싶은 거야 하지만 그 시절 나를 좋아했어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니야 소신받아 이 새끼 20대 초반때 바라보나라를 제 캐릭이랑 결혼했습니다 아하하하 아니 진짜 들어봐 진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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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들어줘 제발 들어줘 그 결혼은 왜 했냐면 바라보나라의 결혼은 엔피시티에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삑삑 부르면 바로 탈 수 있거든요 어 저희가 사냥 멱크로를 같이 돌렸습니다 바로 탈라고 멱크로? 네 합법이었어요 불법적인 멱크로 아니고 네 같이 돌렸어요 뭔 합법이야 불법이지 미친년아 네 좀 조용히 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뭐 합법이야 맞대요 사실 불법이었어요 핵 썼어요 핵 썼어요 네 방송이니까 이거 방송이야 멱크로 썼습니다 네 네 핵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누가 경찰 경찰 걸면 삐카 삐카 하면서 울렸어요 그래 그렇다 쳐 뭐 그런거 했죠 그 당시에 배도 좋아해가지고 배빨이 된거잖아 아닙니다 아 근데 결혼을 왜 아니 따로 그게 전부여 배도님이 내가 배도님 캠을 못봤거든 배도님 목소리가 남노일 같았거든요 열심히 캠 켰습니다 어 아니 내가 제일 처음으로 못봤어요 근데 남노일같은 소리 안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전부여 배도님이 내가 배도님 캠을 못봤거든 어 배도님 목소리가 남노일 같았거든요 열심히 캠 켰습니다 어 아니 내가 제일 처음으로 못봤어요 근데 남노일 같은 소리 안해 사람들이 배도님이 캠 켤게 어떠신데 이랬어요 반갑습니다 아 그때 뭐 끝나고 그냥 아 마음에 있던 그 약간 네 정이 끝났어요 딱사했던 마음이 예예 없어요 그러면 방송 안 와야죠 그렇지 방송 안 와야 되는데 지금도 온다는 거 지금도 오고 제가 제일 제가 제일 똑같은데 뭔지 알아요 제가 배도님 2010 2012년 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배도님한테 2012년이라고 별풍선을 2011 아 2012년을 깠어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20만원치 도네이션을 했어요 나한테 근데 근데 이 행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생물은 별풍선을 옆으로 벗다고 안아요 앉아요 끝이야 리액션 족같아요 아니 그럼 근데 거기서는 뭘 봐요 그냥 리액션 어떤 데이트? 아니 뭐 있잖아 아니 그냥 리액션 재밌는 게 있잖아 여기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게 있잖아 아 아 야야야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죠 이제 아 그래 진짜 족하네요 진짜 남들 친구도 있고 아 진짜 이런 신기 예쁜 새끼 아 아 아 방송 아니니까 이게 아 미안해 방송 아니니까 이게 아 이게 된다 진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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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 뵙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가진 해봐야죠 말고 한정 할까 네 아 아 아 아 고맙다 이었 아 아 와 와 아 목소리에요? 어 찌질 마 스티어드스 선배 좋아 짝짤한 거 있었거든? 심하네 또 꺼내 난 죽같은 소리야 못 쏠 새끼야 못 쏠 새끼는 중요하죠 술 마시죠 소주 한잔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새끼는 또 갔어? 이 새끼는 또 갔어? 안 술이 오는데? 그럼 제가 좀 드릴까요? 나눠 드릴게요 지금 한 3시간 드릴게요 지금 안 돼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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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한테 전하는 거 아니야? 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잘라줘 청묘님의 모소리를 위하여 모소리에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게 좀 고용히 하세요 아 아 과장하고 나 아 아 아 소주가 없나? 술 없나? 소주가 없어 맥주는 있어 아 멘티가 좋아요 응? 멘티가 좋아요 네 네 아 아 미쳤다 아니 근데 엄마 학생 3장 아 아 진짜? 그래서 아 와 근데 미용이 형님이 그러면은 어 학생 회장깡이야 아 그건 맞아? 맞아 맞아 무슨 소리에요 어 어? 저는 일단 했어요 걔 찡찡대는 거 빼앗는 거 진짜 아무 컨셉이 없는데 찡찡이 아니야 솔직히 족카태여 그니까 아 시발 너 엄마 못하면 너 정말 잘한 척합니다 이 새끼 아니요 찡찡이 아니라 그니까 너 개새끼 너나 끊어감이야 야이 개새끼 살포산촌 팔 몇? 팔 몇? 개불러갈로 근데 개끼야 어 어 나쁘다 나 이 딸기 진짜 존나 피곤해 정신적으로 존나 피곤해 정신적으로 존나 피곤해 왜냐면 존나 누웠는데 왜 대리하려고 와가지고 자 오른쪽으로 피해 자 신리안 나올 때 신리안 나올 때 존나 더우면 안 돼 존나 더우면 안 돼 원래는 그 신리안 어둠 나올 때 뭐 스페이크를 써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 심상치가 안 타 와 이잉 뭐가 심상치가 안 타 아니 일부러 일부러 실패 일부러 실패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거 영화보러 가있어 영화보러 가있어 말균생이 노는 거야 말균생이 노는 거지 심상치 않다 낙배로 성공할까 봐 이효야 솔직히 탈도 오빠가 오도가 도움이 되니? 깜짝이야 야 말구야 뭐하는데 뭐하는데 말구 말구 취했어요 우리 다 먹었다가 한잔 해놓고 말구 여기 차에 있다 말구야 일로와 말구야 일로와 말구야 너 시청자 본데 말구야 일로와 말구야 일로와 말구야 일로와 말구야 일로와 내가 여기 남들 자꾸 매겨서 그래 야야 이씨 존나 여포여 이씨 존나 여포여 옆에 앉기만 하고 야 마셔라 마셔라 말구야 마셔라 왜 맨날 나보다 술 잘 먹는다 그러는데 왜 아 말구야 어 나 그게 있었구만 왜 빨리 와 일로와 말주는 말인데 일로와 말구가 나는 솔직히 말 겉흥력이고 하니까 오빠가 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조선 질꾸나 없게 아니야 존밭이구만 조짐이야 사실 내가 겉흥력이야 너는 늑대 낭인도 아까워 야 야 통하러 가냐 통하러 가 네 통하러 갑니다 여러분 와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어이가 없으니 이렇게 하면 맥주나 양준데 그리고 이씨 존밭새끼는 잡니다 이씨 존밭새끼 이제 자러 갔거든요 이제 이라 이마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